집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전엔 집안이 시끌벅적하고 웃음소리가 남장을 넘는 행복한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에는 1인이나 2인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 집은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비워두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분명 집에서 사람이 얻는 기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과 바르게 소통하고 집을 바르게 운영하는 방법이 궁금하여 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사는 주택은 여러분 안식과 기운을 얻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택 풍수를 신경을 쓰는 것이며 주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풍수적으로 좋은 집터, 좋은 집, 좋은 좌향, 좋은 댄문 이런 걸 참고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택이 중요하지 않다면 아무데나 집 짓고 살고 아무데나 살지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더라도 몇 동 몇 호 또 X 보세요. 여기 집이 V자형이냐 T자형이냐 아니면 판상형이냐 이런 걸 참고해서 아파트도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파트 풍수라든가 주택 풍수가 에너지장을 안 일으킨다면 굳이 신경 쓸 게 없겠지요. 이 주택은 인기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를 살든 주택을 살든 풍수에 관심을 갖고 풍수적인 걸 참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수를 맞출 때 실제 에너지장이 좋고 그래서 우리는 주택을 통해서 인기, 자연기 모든 에너지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주택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만 자고 나오고 주로 밖에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생활하고 집에 있는 시간은 참 별로 없고 이렇게 잠만 자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주택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잠잘 때 좋은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잠잘 때 그 터의 기운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곳이 편안하고 좋을 때 에너지가 복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주택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30%를 수면시간이나 방시간으로 보내고 70%는 늘 눈뜨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인데 보통 여러분 수면시간이 안 자는 분은 5시간 자는 분도 있지만 보통 6, 7시간을 잡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자는 분도 있지만 평균 따져봤을 때 6, 7시간을 잡니다. 그럼 6, 7시간을 잔다고 계산했을 때 하루 중에 30%를 잠자는 시간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70%는 움직이면서, 눈뜨면서, 눈뜨면서, 일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뜨고 활동하고 일하면서 쓴다. 그리고 30%는 잠자면서 좋은 에너지를 다스리고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의 잠자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터에서 좋은 기운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 30%의 터의 기운을 잘 받기 위해서 좋은 주택도 선정을 해야 되고 좋은 아파트, 좋은 호수, 이런 걸 참고해서 집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층수가 같더라도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5층이면 5층이라 하더라도 호수에 따라 풍수 기운이 달라요. 요집하고 요집하고 기운이 달라. 그리고 또 층수에 따라 기운이 또 달라. 왜 그러냐? 자연 바람이 움직이는 척도가 달라요. 봐봐요. 5층으로 좋은 바람이 움직였다면 4층은 그 기운이 부족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층수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고 호수에 따라 또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8자에 맞는 아파트 층수, 호수를 참고해서 사는 것도 득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제가 가끔 우리 회원이 부탁을 해서 아파트를 살 때나 인테리어 할 때나 이사할 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 출장을 가서 봐줄 때가 있습니다. 봐줄 때가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호수, 층수, 풍수적 안산, 환경, 조건 이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분도 있고 이렇게 집을 몇 군데 보여줬는데 하나도 안 맞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회원 중에 풍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택풍수를 봐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다행히 좋은 집을 구했어요. 제가 먼저 집을 갔을 때 풍수적으로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는 게 좋겠다. 답을 주었더니 이분이 제 말을 듣고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봐달라고 하길래 가봤더니 정말 풍수가 훨씬 좋은 겁니다. 옛날 집은 점수를 주면 30점이었는데 새로 이사할 집은 70점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 30점에서 70점으로 늘어났으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이사를 하고 좋은 집에 살면 그만큼 에너지장이 좋아진다. 어떻게? 가족 건강도 좋고 하는 일에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실제 운세적으로도 득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좋은 집을 잘 선정해서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하면 요즘 아파트들이 풍수에 맞추어서 방구조를 만들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편리 위주로 그냥 안방, 건너방 대충 이렇게 편리 위주로 만들어놔서 풍수적으로 맞는 집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을 해서 풍수적으로 좋은 집을 택하면 좋겠지만 풍수적으로 안 맞을 때는 또 방편적으로 보완책을 쓰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보면 안방에 그 파우더룸이라 그러나 그걸? 파우더룸이라 그러나? 파우더? 파우더룸? 아파트에 보면 안방, 안방이 있고 파우더룸이 있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우더룸이라고 하는 곳을 문을 다 이렇게 열어놓게 만들어놨어요. 한마디로 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방이 있으면 이 파우더룸,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를 다 문을 안 달아놓고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나쁜 겁니다. 이게 집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안방에 사는 부부가 됐든 누가 됐든 건강에 영향이 오며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면 좋지요. 그런데 좋은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그게 함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파우더룸에서 음기, 탁한 기운이 방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절대 그 파우더룸 문을 달아야 되며 문을 안 달 경우에 커텐으로라도 막아야 된다. 여러분 아파트에 산다면 꼭 참고하십시오. 그 파우더룸, 안방에서 이렇게 화장실 가는 통로 그 문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반드시 문을 달아야 되며 못 달 경우에 저 커텐으로라도 막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전세 산다면 커텐으로 막으면 되고 여러분 집이라면 문을 달아라 이 뜻입니다. 저도 서울에 사는 집이 분양을 받았는데 그 파우더룸이 뚫려 있었어요. 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테리어 해서 문을 달았습니다. 들어가서 입구 문을 달아라. 그렇지. 안방에서 들어가는 문을 달아라 이 말이에요. 안방 쪽에서 벽면이 되기 끄럼 문을 달아라. 안에다 문을 달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벽면하고 똑같이 문을 달아라. 벽처럼 문을 달아라. 여러분들이 이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팁을 드리고 다음 풍수 강의할 때 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 또 유튜브를 듣는 우리 국민 여러분 아파트 사는 분들 그 파우더룸이 뚫렸다면 문이 없다면 반드시 문을 달고 아니면 커텐으로라도 막아라. 그래야 안방 기운이 좋아지며 에너지장이 좋아지며 여러분 건강에 득이 되면 운세에도 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